컴퓨터 냉장고 진짜 잘한다 컴퓨터 냉장고 TV 테레비 라고 해주셔야죠 테레비 그렇죠 이거 사는 거예요? 아아 곰을 삽니다 사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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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집 지나가야 되나 계란 사세요 계란 오메가3 대박이다 살떡 근데 어렸을 때 이거 진짜 신기했는데 좀 올리는데 이게 다 들려요 진짜 이게 한 저녁은 9시쯤에 이게 사람마다 달라 찹쌀떡 우리 동네 이거였어 파이어 뭐야 찹쌀떡 하다가 하다가 막 한 것 같은데 매매복 아 진짜요? 우리 동네 이랬어 우리 올라가는데 찹쌀떡 다운 이게 이게 붙여있잖아 나는 이거 실제로 들어본 적 없어 여기까지 냉장고 포즈를 보여줍니다 아하하하 ㅋ